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합니다. 금연이나 운동부터 공부하기, 자격증 따기까지 각자 다양한 계획이 있으실 텐데요. 꾸준히 일기 쓰는 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새 다이어리에 이것저것 적어 나가며 이번엔 실패 없는 계획을 세우겠다. 다짐한 분들 많으시죠? 새해 시작한 지 닷새가 됐습니다. 결심 잘 지키고 계신가요? 혹시 작심삼일로 끝나지는 않으셨나요? 코로나에서 벗어나려면 아직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요. 이런 상황 속에 매일매일 해나가는 작은 실천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. 나를 향한 위로가 더 필요한 시기. 올해는 새해 계획과 결심, 하루하루 미루지 말고 꼭 실천해보세요. tadp자 모든 물건을 향해 짱여해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.